박수 한 번 쳐주세요 박수 한 번 쳐주세요 한 번만 치면 돼요 한 번만 21살 포수 박성빈입니다 최종 목표는 프로에 들어가는 거고 용시 중립대학원 화이팅! 박성빈 선수 처음부터 이길 줄 알았습니다 2조 성빈이 나 더 말할게 국립리그 15무 먹어야죠 그렇게 해야 프로 올 거니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레벨 그걸로 왜요 거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게임이 재개됐습니다. 좋게 떴습니다. 3루수와 캐쳐... 캐쳐 아웃. 자 2루에 아웃입니다. 이듬직한 박성빈 포수 나이스입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되는데 왜 마지막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가 건강이 좀 안 좋으셨는데 이제 좀 악화되셔가지고 저가 신장이식 수술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시합 때도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아버지를 가족을 위한 일이고 그렇게 안 좋은 감정보다는 좀 기분이 묘하다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가 프로야구 선수로 성공을 했으면 진지하게 병을 고쳐드릴 수 있었는데 조금 많이 늦어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전혀 미안해하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오늘 마지막이다. 박성빈 군. 오늘이 마지막 게임입니까? 네. 좋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조금 묘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진짜 죽을 각오를 뛰겠습니다, 마지막 게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